아저씨가 하아가의 랭이 재랭이다 다행이다 됐다 됐다 와 잘 들었어 잘 들었어 해볼게요 실패. 그렇지 글루즈 좋아. 그렇지 글루즈 좋아. 그렇지 글루즈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대박. 대박. 얘는 뭐야. 얘는 왜 다 잘해. 잘 되는 건 지효하고 안 되는 건 망고 있어요. 잘 되는 건 다 하고. 정답 예능에 필요해. 그래서 그 팀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. 그냥 제로야. 제가 왔고 제가 이는 거 그랬어요. 도전. 최악의 상황은 광수가 저걸 빼야지. 완전 예능적으로 이제 진짜 대박날을 하고. 제가 이걸 또 빨려. 광수는 충분히 할 수 있어. 너 할 수 있다. 고프. 아 좋다.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. 그렇지 좋아. 치워야지 앞에 좀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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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규 형. 형규 형 형. 형규 형 형 시키니까 우리 다시 조회 갑시다. 아우. 형규 형이. 아우. 형규 형이. 아우. 형규 형이. 아우. 형규 형 형이. 자 그냥 속으로 너만 얘기하지. 형님 이거 넣으면 적근무리야랑 천방관계 해 봐. граждане 이거 넣으면 적근무리야랑 천방관계 해. 하지마. 야 다 맞음. 형님이라고 하지마. 아저씨. 아저씨. 와 아저씨 대박이에요! 아저씨 대박이에요! 두 번리 액션! 재밌어! 천만 천만! 천만 천만! 와 이거 대박이다. 우리나라의 아저씨는 딱 두 명이야. 원빈, 누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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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룩!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악 팀 sales! 모릅니다. 아 종가 씨 때가 안 종가 씨 때가 아저씨 때? 둘 다 똑같은 건데 색깔이 틀려요 색깔 색깔만 따르구나 형, 이게 더 화려하잖아, 이게 더 비싸 보이든 자 이게 번쩍번쩍하니까 우리가 이걸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또 번쩍번쩍하니까 이걸 가져가자. 이걸 이걸 가져가자고. 길론적으로 이걸 가져가자고. 그렇지. 자 우린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예예. 이거 뭐야. 우리 공식게임인데 또 팀인가. 자 미션지 드리겠습니다. 미션지. 어떻게 또 간다. 이래 돌이 나가냐. 야 자꾸 따라다니지마. 귀찮으니까. 왕이 궁에 맞으면 패. 경경이 왕이시겠네요. 우리 예능왕이 왕이시니까 예능 회장님 예능왕. 왕이라 말하면 각태의 최고 연장자를 일컫는 거고요. 잘 맞는데 원래. 그 다음에 왕이시니까 각 신하들이 구호하시면 되는 거예요. 왕만 안 맞으면 됩니다. 왕이 맞으면 아웃. 경경 그런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. 좋아하지. 좋아하지.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지. 마지막 분은 아웃이 안 됩니다. 마지막 분은 끝까지 구호할 수 있고. 좋아하지. 좋아하지. 그리고